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로 옥성, 완도성, 천왕성, 태왕성 등을 주로 탐사하고 2018년부터는 태양계 불구하고 있는 3호조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각도 주역 장기와 함께 이른바 골든리코드로 실렸습니다. 혹시 만날지도 모를 외계인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남녀 형상을 비롯한 지구의 다양한 사진과 인산말을 환불 도움을 하는 뒷판에 기록합니다. 아이고, 주손으로 전화받고 있습니다. 이사님, 두 손으로 전화받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10가지 물어봐도 돼요. 아, 온도기록지요? 아, 저는 그게 아니죠. 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이티앤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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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